화이트 계란말이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꼴랑꼬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거리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장거리 라이딩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코스구요 어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담없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으실건데요 랜드너스 PT 4호 평지축제 코스구요 총 200km 코스에 어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마사마사 CP5 마지막 CP인데요 저희는 여기 근처에서 시작한다고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SP 부산으로 갔다가 다음 양산 그리고 낙동강 남지 다시 한림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끼고 있어가지고 보급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코스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네 가보실까요 고! 고! 수환으로 가겠습니다. 고! 고! 낙동강 자전거 길을 따라 갈 거고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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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어셈브리하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커피도 할인되니까 한 번씩 와보세요, 여러분. 짠! 겨울로 하신 건지 과도에 사람이 풍주보다는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그래도 춥네요. 겨울이 더욱네요. 그래서 달리니까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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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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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 7시 48분입니다. 똑같이 기름 스포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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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다 보면 더 따뜻해지겠죠? 남주 풍종 느낌 힘들고요. 남주 쪽에 보급한 곳이 많으니까 거기서 보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밤에 남주 풍종을 처음입니다. 이제 또 크리스마스로 사가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느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고 좀 이색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밤에 보니까 확 다르네요. 가보실까요? 여러분! 장거리 라이딩이 어렵지 않습니다! 케이스 맞춰서 차분히 타시면 됩니다. 붕을 살 곳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아해요. 여기 코스! 크리스마스 축제를 타고 있는데 여기 마을 이름이 크리스마을이네요. 지금은 달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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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림날 거니까요. 아, 모래가! 화면은 그거 잘 보고 잘하십니다. 여기도 보고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해! 모아, 모래가! 고! 저 장면이 오전을 보고 오전을 여럿에 손이 진짜 빠른 사람이야 손이 진짜 빠른 사람이야 너무 귀엽다 이게 뭔가 하는 사람이야 응? 행차 많이 써야 돼 진짜 괜찮은데 시원하게 보이면서 꺼지면 이게 변하다니까 정답이 너무 좋아 막상에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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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왕국으로 가자. 여러분 이제 한입까지 10km 나왔습니다. 오늘 200km 타는 동안 점심 먹고 카페 가고 점심 먹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km 평지 아주 재밌게 탔습니다. 무사히 맞췄어요. 오우 여기는 아까 저희 출발했던 곳이고요. 아 이제 복종 당하신 분들이 이거 랜드너스 한번 도전해보세요. 200, 300, 400, 600, 1,200 매년에는 1,500도 있을 예정이라서 장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랜드너스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장거리 처음 도전하시면 여기 200km에 어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아예 없어요. 어필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한번 타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맛집 탐방 이런 느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겨울에도 꼭 여러분들도 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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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